오늘 힘들게 이겼는데 이겨서 기분 좋고 다음 피드백할 건 하고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. 저도 5세트까지 경기하면서 쉽지 않았고 오늘 경기하면서 저희 부족한 점을 찾을 수 있었고 그 부족한 점을 찾으면서 승리라는 결과까지 챙겨왔으니까 많은 이득을 본 것 같습니다. 이거는 그냥 하나 생명을 제외한 나머지 팀을 선택하려고 했습니다. 하나 생명이 더 잘한다 생각해서. 저는 두 팀 다 상대할 수 있어서 그냥 상관없어서 팀원들이 원하는 뜻대로 한 것 같습니다. 사람들의 예상은 그렇겠지만 저희는 시즌 내내 디플러스랑 되게 힘든 경기를 했었고 이번에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루시드 선수를 많이 공략하려고 했었는데 루이신하고 렐을 자르면 그래도 신인 선수라서 그럴 줄 알았는데 바위까지 너무 잘하고 틈만 나면 풀공 잘 이니시하면서 해서 되게 곤란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마지막 세트까지 고민했었는데 그래도 이왕 공략한 거 더 공략해보자 해서 바위까지 배나고 렐을 먹는 선택을 하면서 정글 쪽을 계속 공략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딱히 생각보다 힘들었다는 말을 안 한 것 같은데 저는 이미 디플러스 개랑 경기하면 힘들겠구나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해서 딱히 생각보다 힘들진 않고 생각한 만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바위를 위주로 한 플레이가 대처하기 힘들었던 것 같고 그게 전부인 것 같습니다. 저는 반반이라 생각해서 누가 올라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내일 경기 보면서 준비할 것 같습니다. 이제 또 큰 무대가 오랜만에 가게 되었는데 솔직히 가서 잘 즐기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잘 준비한 거 잘 보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. 저희의 노력이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달랐던 건 없는 것 같고 미드 후픽으로 가는 쇼메이커 선수 챔프폭이 되게 예상하기 힘들었고 나머지 외에는 바위라든가 등등 챔프는 예상 행하고 저희끼리 토론하고 온 부분입니다. 근데 이제 그냥 경기에서 예상보다 잘했던 것 같아요.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. 원래는 매지 서포트를 하면 딜 서포트를 하면 누군가는 탱을 했어야 했는데 그게 뱀픽 과정에서 꼬였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다음 세트부터는 탱이랑 딜 밸런스를 잘 맞추자 CC도 좀 넣자 하면서 피드백 했던 것 같습니다. 오늘 너무 힘들게 이겼는데 그래도 이겨서 기쁘고 내일 경기 보면서 남은 기간 스크림 열심히 해서 결승 진출전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.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저도 앞으로 남은 경기 다 잘 준비하고 다 이겨서 결승 가고 결승에서도 이겨서 우승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팬 여러분들에게도 큰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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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